누나가 펜더톤 메스 사줬어? 엄마 스크레이 건조차 구두차나 에지주 봉시한거야 누나가 첫월급 받았다고 주는 장난감 사줬어요? 펜더톤 피어스! 이렇게 펜더톤 피어스 네 해야지 네 어? 엄마 탁주 쓰네 오빠도 또 막 그랬어요 엄마 탁주가 온간데? 탁주가 올라갔어요? 주는 노래 불러봐요 혜택주가 초콜릿 온간데? 주는 노래 불러봐요 안녕 안녕 여기 보고 놀래 볼지 안녕 안녕 선생님 안녕 안녕 전쟁 내 안녕 안녕 선생님 밖에 불러? 응 아 뭐야 물 갔다가 딱 그래 가지고 발% 곰새 마리 부를까? 곰새 마리가 안 집에 있어 아빠 곰, 엄마 곰, 애기 곰 아빠 곰은 뚱뚱해 엄마 곰은 날씬해 애기 곰은 너무 귀여워 웃쑥 웃쑥 자란다 아 예쁘다 꽃이네 아니야 나 준우야 준우야 엄마 준우야 준우야 준우 화장한 것 같아 엄마 이렇게 막해 뿅뿅해봐 뿅뿅 뿅뿅해봐 뿅뿅 엄마 좀비가 없어졌어 엄마 어디가 없어 왕관 준우 이쁘다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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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있잖아 왜 자꾸 불러 엄마 옆에 있잖아 준우 옆에 엄마 보여줘봐요 준우 얼굴 보여줘봐요 엄마 보여줘봐요 엄마 보여줘봐요 엄마 보여줘봐요 아우 준우 이쁘다 엄마 왕관 보여줘봐 왕관 우와 준우 이쁘다 와우 나 왕관 준우 이쁘다 엄마 엄마